여보세요? 야, 채준형! 말 좀 하세요! 형, 사람들이 저 아저씨한테 왜 저래? 형, 사람들이 저 아저씨한테 왜 저래? 청담동 건물이든 뭐든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차은동한테 그거 넘기지 마. 당신 정말 차마 좀 그 사람... 아니야! 아니라고! 네가 이러면 걔한테 우리 다 말리는 거야. 날 믿어.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? 날 이 꼴로 만든 당신을! 그래서? 나 걔한테 그거 넘기고 여기서 나갈 거야. 너 미쳤어? 도대체 걔가 뭐라고 했길래? 정신 차려! 오영원! 정신 차려! 너 왜 이러는 거야, 어? 오영원! 놔, 이거! 놔! 오영원! 안 돼! 놔, 이거 놔라고! 가위바위보위보위보로! 당신 수술 비리 조작, 대리 수술 추가 고소장이에요. 마지막 기회에요. 최준혁이랑 고비서가 뭘 숨기고 있는지 말해요. 얘기해요. 여기 검찰청 추가 고소장 접수할게요. 네 아버지. 물건인 것 같아. 비키라고. 나 변호사고 저 여자 내 와이프라고! 최준혁 비서가 거기 숨긴 거 네가 찾던 거야. 바로 말해. 천식 호흡기. 네 아버지일 것 같아. 그 호흡기 거기에 있어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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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